이노메! 로블록스! 야냠냠냠냠! 얘들아! 냠냠냠냠냠냠! 응!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과자가 뭔지 알아? 뭔 과자인데? 오늘... 오늘 위를 볼래? 다 과자들이거든! 다 과자들이거든! 오늘 이빨 좀 써보자! 일단 첫 번째 먹을 과자! 홈런 볼! 홈런 볼 먹자! 나 홈런 볼 좋아해! 나 홈런 볼 진짜 좋아하지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홈런 치는 거야! 캐릭터가 진짜 홈런처럼 날아간다? 와! 얘들아! 여기에 올라오면은 홈런 볼 있지? 홈런 볼 내부가 있어! 안쪽에 초콜릿 있잖아? 여기 초콜릿이 있구요? 이거 뭐야? 어떻게 가? 어? 리아야 여기! 여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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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투명 길이야 여기 어? 그 다음 과자! 오레오! 오레오! 오레오는 우유에다 딱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지? 음! 오레오 맛있지! 쉬운데? 여기가 좀 어려우니까 맨 끝에도 뛰어야돼! 아악! 어렵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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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따끔따끔하니까 여러분들 빨리 지나가야 돼요! 따끔따끔! 이거 마시멜로예요! 그리고 여기가 길이라고 알려주는 친절한 친구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와 이게 오레오! 어 이거 함정있어 함정! 조심! 함정있다고! 하하하하 야 중간에 함정있다고 했잖아! 말해줬어야지! 말해줬는데 네가 먼저 갔어 와 이거 다음 뭐죠? 어? ABC 초콜릿이다! 나 진짜 좋아하는데 ABC 초콜릿 먹으러 왔습니다 뭐야? 미호야 너 어딨어? 홈롤볼 먹고 있어 아직도? 미호랑 나랑 홈롤볼 먹고 있어 하하하하하하 이제 그만 좀 먹자! 홈롤볼 좀! 배 터지겠다! 이제 달달한 초콜릿 먹으러 와야지 얘들아! 홈롤볼도 초코야! 그래? 응! 너 홈롤볼 좋아한다면 왜 맛을 몰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ABC 초콜릿 먹어봅시다! A, B, C, D, S가 나오지? B, 오케이! 너 홈롤볼 먹으러 왔구나! 너가 실례야! 욕심쟁이! 너 홈롤볼 비싸? 비싸 요즘에! 그렇게 많이 사먹을 텐데 미호야 너도 홈롤볼 먹으러 왔구나! 아 나 미호 떨어지는 거 봤어! 미호 홈롤볼 먹으러 가는 거 내가 봤어! 내가 그립더라! 고향에! 얘들아 내가 그냥 빨리 먹고 끝낼게! 무슨 소리야! 나도 먹는 걸 좋아하는데 날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지금 많이 먹으러 왔거든? A, B, C 거의 다 먹어가고요! 와 그 다음에 칸초인가 봐 메뉴가? 나이스! 칸초 맛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홈롤볼 맛있다! 홈롤볼 그만 먹자 이제! 배 터지겠네! 얘들아 너무 배부름지 안 먹어도 돼! 나 혼자 먹을게! 저거 지금 뭐해? 얘들아 큰일날 뻔했다! 얘들아 내가 먹는 거나 구경이나 하든가!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걸! 자 여러분들 이제! 칸초의 기다란 부분을 먹어볼게요! 수전증이 있어도 흔들리는데요! 하얀! 이렇게 먹었고! 맛있게 먹었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마ул아! 호화화화화화화화화! 와 홈롤볼 먹으러 갈 뻔했네! 아쉽다! 영웅이가 더 홈롤볼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니까.. 아아악!! 와! 나 얘들아! 고래밥 먹으러 왔어! 고래밥! 나 진짜 고래밥 진짜 좋아하는데! 그 짭조름한 맛 맛! 진짜 고래밥은! 진짜 맛있어! 그 모양도 오징어도 있잖아! 그 오징어 진짜 리아 같더라! 생긴거.. 무슨 소리야! 어 뭐야 얘들아! 큰일났어! C, D, C, S, D 어? 고려밥 먹으러 왔는데 고려밥이 없는데? 얘들아 이거 뭐야? 앞이 막혀있어 이거 뛰어 갖고 가? 뛰어! 어? 뭐야? 어 뭐야? 상자 안에 고려밥이 들어있네 와 이건 또 뭐야? 이거 어떻게 가지? 가볼까요 그냥?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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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파 아파 자 고려밥 먹으러 왔습니다 사장님 으으 고려밥 맛있다 아하하하 이게 무슨 소리죠? 어? 홈런볼이다 하늘에서 홈런볼이 떨어졌어요 와 고려밥 다 먹어간다 어? 어? 와 애들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집중해 고려밥 와 이거 뭐야? 아아아 왜 줄타기에요 고려밥 와 뭐야 그 다음 고려밥은 뭐야? 어? 뭐지? 어? 마가레트다 나 마가레트 진짜 좋아하는데 마가레트? 마가레트? 마가레트인데요? 마가레트도 냠냠냠 해볼까? 미호야 설마 아직도 홈런볼 먹고 있는 거 아니지? 나 지금 오레오야 오레오 얼 야 이것도 뭐야 마가레트가 굴러가는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제작자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지만 맛있다 와 이거 어디 끝이야 어디죠? 거의 다 올라왔다 어? 여민이 보인다 내가 보인다고 너 어딘데? 고려밥이야? 어 어 너 고래까지 먹으러 왔구나 어 어 난 너의 그 고래먹는 모습이 좋더라 뭐? 흑 흐 많이 먹으라는 거야 나 고래밥이야 고려밥 와 이거 마가레트가 쌓여있네 이건 또 흐아 왔다 빼빼로다 드디어 드디어 빼빼로를 먹을 수 있겠구만 빼빼로를 드디어 먹으려고 했는데 한 명은 벌써 빼빼로를 다른 곳으로 가서 먹겠네요 홈런볼에서 먹겠네 맛없어 홈런볼 와 이거 되게 어려워 빼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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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빼빼로를 떨어질 뻔했다 여기 좀 곱이거든? 빼빼로 빼빼로 눈물의 빼빼로 모기가 어렵더라 나 여기에서 많이 떨어졌어 빼빼로 너 또 날 울리는구나 학창시절때나 빼빼로 하나도 못받아서 울었는데 인키 하나도 없는 옥파울규 극혐인가볼 으하악!! 술래지 마!!!! 술래지 마!!!! 자... 우와! 빼빼로 선물상자다! 미호야 너한테 줄게 있는데 응 자 요기 자 받아 혹시 빼빼로 선물상자야? 아니 홈런볼 아! 싫어!!! 어! 마이쮸다! 드디어 애들아! 새로운 과자를 먹게되었어 마이쮸야 마이쮸 마이쮸 좋아 좋아. 함정있다. 함정. 투명한거 보이죠? 함정이예요? 마이쮸 조..오? 뭐야?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 대각선으로 올라가야될거 같지않나? 그니까 나도 아는데 이거 한 바퀴 돌아야된다는거 아냐? 됐다. 됐다! 옆불타는거네. 한 바퀴 도는것보다는 마이쮸 먹으러 왔다. 마이쮸 냠냠냠냠 껌도 아닌것이 마이쮸 맛있겠다. 여기 아님? 저..그러면 저기야. 여기라고? 응. 그럼 거기지. 어디로 가야된대? 여기로 가야돼? 여기로 가야돼? 누가 봐도 함정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한번 가보고 싶지않아? 아니 아니? 이 아래로 떨어질순 없지. 아니야. 저기 함정이 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내가 봤을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거 같애. 두번 생각하지 말자고. 마이쮸. 포도맛 마이쮸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쪼득쪼득 쪼득 쪼득 이거 껌 아닌가 이건? 여 맨날 긴장하지마. 으. 오 잘하고 있어. 으. 그렇지 그렇지. 으으. 으하하하하하. 아. 가운데였구만. 으하하하하하. 진짜 가운데야. 어? 그럼 그거는. 이거 뜨거운 길 맞지? 주위를 잘 살펴보래. 주위를.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아. 저기 옆에 오른쪽이 길이야. 이거? 응. 응응응. 오른쪽이 길인거야. 응. 맞아. 오른쪽. 워. 진짜 올라가져. 우와. 이거 그냥 갔으면은 그냥. 진짜 당하는거네 그냥. 으음. 아쉽다. 이겨베은. 이거 사다리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 이거 이것도 함정이었고. 저희가 해본 결과. 자. 제가 저희가 해본 결과. 이. 이거. 주위를 살펴보세요. 이거를 밟고 가는거였어. 이 앞에 있는 길은 다 가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오는거였죠. 와. 이거 깨느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왔고. 자.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네모 스낵이다. 네모 스낵. 그. 네모 스낵이 뭐지 근데? 네모 스낵이요. 아. 외화수인가? 외화수? 제약자의 생일을? 이걸 맞춰야 된다고 내가? 제약자의 생일을 맞춰보죠. 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척척 박사님. 알려. 주. 세. 요. 1일. 오케이. 나이스. 제약자가 좋아하는 치킨은? 코카콜라는 맛있어. 맛있으면 또 먹지. 뿌링클. 우아악. 하하하하. 오케이. 아 저래서 저걸 해놨군요. 고추바다닥. 자. 좋습니다. 갑시다. 고추바다닥과. 자. 리아님 빨리 오세요. 네. 가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와. 이제부터 조금 축축축축축 갑니다. 양파링이다. 드디어. 헉.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조심하세요. 너무 높다구. 자. 양파링이 쭉 왔구. 와. 여기 양파링을. 지나서. 헉. 이거 피가 많이 필요하겠는데? 피 많이 필요한다. 축축축축. 오케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피없다. 오. 됐다. 와. 됐다. 됐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뿌셔뿌셔. 드디어. 뿌셔뿌셔. 먹으러 왔습니다. 뿌셔뿌셔. 먹으러 왔고. 뿌셔뿌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눈부셔서. 블럭이 안보입니다. 여기. 뿌셔뿌셔. 닿게. 아. 눈알. 뿌셔뿌셔. 눈이 뿌셔지는 기분. 피가 얼마 없어요. 조심해요. 제 손 잡아요. 어. 뭐야. 뿌셔뿌셔. 뭐야. 뿌셔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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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겠다 드디어 여러분들 감동적일 순간 드디어 클리오间 worried 예 예 친구들 저희가 드디어 과자 맵을 깼어요 여러분들 더 재밌는 타워 맵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타워 추천해주세요 그러면은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